바지 안 벗었을 때 빨리 먹어도 돼 빨리 얘기해 굳이 안 벗었을 때면 어? 아 굳이 안 벗었으면 네 위험만 벗으시면 할게요 이거 이관이 잘 나오지 않았냐? 한 개가 갑자기 입을 한 번도 안 한다고? 네 30분 야 너 뭐야 진짜 제일 추위가 되게 많아 근데 얼굴은 되게 좋으신데요? 멀쩡하시네 40분 와 내가 아키레스 끊어질 것 같아 진짜 이거 야구 안심치 와 이 계란이 멀었어 이거 말이야 그래서 타고 이 아키레스가 끓여주니 추후 되겠다 야 하루 종일 염증을 완화시켜주니까 이게 아휴 아니 천천히 170만 원 아 진짜 그냥 감기 걸리는 줄 알았는데 170만 원 아니 다 차면 하는데 와 아키레스는 못 찾고 있어 어때요? 아키레스가 끊어질 것 같아 4시 ㅋㅋㅋㅋ 나랑 문을 드려냅니다 연방